PLC, 이번 시간에는 PLC 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 중 실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데이터, 보통 리얼 혹은 기본적으로 리얼 같은 경우는 32bit형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32bit의 2배가 되는 long이 붙은 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r 을 쓰거나 혹은 l 을 써서 실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 데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32bit나 혹은 64bit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동소수점 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던 것처럼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 떠서 움직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소수점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컴퓨터에서 실수를 저장할 때는 부동소수점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비트 수에 따라서 32개의 비트를 쓰든지 혹은 64개의 비트를 쓰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장형, 배장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표기방식은 기본적으로 실수에 대한 표기방식은 16진수로 표기하지 않고 10진수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단장형 실수는 리얼이구요. 배장형 실수는 앞에 l이 붙은 long이 붙은 l 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총 32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0번 비트부터 시작돼서 22번 비트까지가 가수부,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숫자 자체를 저장하는 비트가 되구요. 23번 비트에서 30번 비트까지 8개 비트가 exponent, 즉 지수 부분을 저장하는 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31번 비트는 sign 비트, 즉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별하는 비트로 사용이 됩니다. 배장형 실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위쪽에 있는 비트 63번, 인덱스 63번 비트는 sign 비트가 되구요. 62번에서 52번까지 총 11개 비트가 exponent, 지수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1번부터 0번까지 52개의 비트가 가수부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 데이터의 기본적인 표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장형 실수, 32개의 비트를 사용하는 단장형 실수의 경우 마이너스 3.4028, 즉 10에 38승이 됩니다. 공학적 표기라고 그러죠. 2 플러스 03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마이너스 3.40 곱하기 10에 38승입니다. 10에 38승. 마이너스 1.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8승입니다. 즉 지수부의 가장 큰 숫자는 플러스 38이고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38이 되는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구요. 여기가 음수 부분이죠. 음수 부분, 음수 쪽으로 가장 왼쪽인거. 그리고 얘는 음수 부분 중에서는 가장 큰, 즉 0에 가까운 수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1.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8승.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리고 양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3.40 곱하기 10에 38승이 됩니다. 자 배장형 실수 부분 보면은요. 마이너스 1.79 곱하기 10에 308승. 아까 38승에 비해서 10에 308승이니까 상당히 커졌죠. 이 커진 이유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거, 바로 이 지수 부분의 비트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단장형 실수 같은 경우는 23번부터 30번까지니까 총 8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2의 8승. 2의 8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이라 그러면 배장형 실수 같은 경우는 52비트부터 62번째까지니까 총 11개 비트를 쓰죠. 8개 하고 11개는 비트수로는 3개지만 정확하게는 비트수로는 52에서 62까지니까 11개 하고 8개니까 3개만큼 차이가 나지만 비트 하나당 2배씩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하고 여기는 308이 되는거죠. 그래서 배장형 실수의 가장 작은 값 그리고 0에 가까운 음수 중에서 가장 큰 값 0 그 다음에 0에 가까운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래서 마이너스 1.7 곱하기 10에 308승 부터 플러스 1.7 곱하기 10에 308승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진수로 굳이 따져 본다 그러면 단장형 32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2에 마이너스 126승 플러스 마이너스 부터 2에 128승 플러스 마이너스 까지가 되는 거고요. 배장형은 2에 마이너스 1022승 플러스 마이너스 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에 1024승 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2에 1024승이 가장 작은 값이고 플러스 2에 1024승이 가장 큰 값이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022승이 음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022승이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실수 데이터가 지원할 수 있는 명령들은 사측 연산, 변환, 비교, 삼각함수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표현 불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단장형 실수 같은 경우는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8승이라고 했죠. 즉 이 숫자하고 0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실수가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 PLC에서 32비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그 수를 표현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8승이나 혹은 0 둘 중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 부분들은 표현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실수를 다음에 포맷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실수 변경하는 방법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마이너스 1 비트죠. 여기 3번에 보면 맨 앞에 있는 비트 하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현하는 비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의 N승. 즉 여기 있는 지금 32비트 짜리니까 8개의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는 지수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지수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나머지 32개 중에서 하나 빼고 8개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가수분, 즉 숫자 자체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2.5라는 값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2.5를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저 포맷으로 나눠주는 거죠. 첫 번째는 부호 비트로 해서 마이너스 1에 0승인지 1승인지 이걸 계산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2의 N승으로 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2.5를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 주냐 그러면 1. 얼마가 되게 맨 마지막 부분 즉 2.5를 이렇게 표현을 해 보죠. 2.5라는 값이 2.5라는 값이 양수라면 마이너스 1에 0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1에 0승이면 얘는 1이니까 구리가 굳이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 0승이 되니까 이게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비트가 됩니다. 0이. 자 그 다음에 8개의 비트 그 다음에 나머지 32개 중에서 9개를 뺀 23개 비트를 이 뒤쪽에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마이너스 1에 0승 부호 비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2.5는 2.5는 2에 N승 곱하기 1.XX 이런 표시가 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내야 줘야 된다는 얘기요. 2.5를 1.XX가 되게 하려면 N이 이를테면 2에 1승이 되면 2.5는 2 곱하기 1.25라고 셀 수 있겠죠. 2 곱하기 1.25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8개 비트를 사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에 1승이라는 얘기에요. 자 2.5는 마이너스 1에 0승 곱하기 2에 1승 곱하기 1.25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5를 1.25를 여러분들이 2진수로 표현을 해 주는데 그때 1.25 중에서 1점은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0.25만 표현을 해 주면 됩니다. 0.25만 그래서 이게 부동소수점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2.5라는 값을 표현하고 싶으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지수 밑으로 표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얘를 2에 N승으로 표현을 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1.25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뒤에 있는 0.25 0.25 부분만 0.25 부분만 우리가 2진수로 표현을 해 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0.25는 0.25는 뭐죠? 0.25를 2진수로 표현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2에 첫 번째 건 0승 0승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1승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에 마이너스 1승에다가 곱해진 어떤 숫자 N1이라고 할까요? 그냥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더하기 더하기 두 번째 숫자 N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승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N3 세 번째 수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 이게 쭉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쭉 나가게 돼서 0.25라는 값을 충족시킬 때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2에 마이너스 1승은 2에 1승분의 1이니까 2분의 1 0.5가 되죠. 0.25 안에 0.5가 몇 개 들어있느냐 라는 건데 여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0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0.25 0.25 안에 0.25가 몇 개 들었냐 이거죠. 하나 들었죠. 한 개 들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미 0.25가 다 나왔으니까 다 0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즉 0.25는 우리가 소수점을 부지 앞에다 써주면 0,1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 다 0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0.01 물론 이 진수입니다. 이 진수 그래서 0.25를 2.5는 마이너스 1이 0승 2에 1승 1.25인데 1.25는 0.01 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2비트 실수 표현할 때 맨 앞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값 0이라는 값이 들어 올 거고요.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게 1승이니까 여기 8개 비트를 사용해서 1이라는 값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에다가 0.01 이라는 값만 써주면 되죠. 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0,1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한번 써본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앞에 다 0이고 여기만 1인 값이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0,1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냥 1만 써주는 게 아니라 저 자리를 어떻게 써주냐 그러면 지수 표현을 할 때 x-127로 써줍니다. x-127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5는 2.5는 2의 1승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2의 1승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0.0025다 이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2의 1승이 아니라 소수점이 쭉 있으니까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8승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음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음수도 표현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주냐 그러면 우리가 1이라는 값을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그때 어떤 수에서 127을 뺀 값이 1이 되게 해주는 x를 여기다가 써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총 얘기가 비트가 8개니까 비트가 8개니까 비트가 8개니까 2의 8승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고 그리고 그것의 절반인 2의 7승은 128이죠. 그래서 중간에 0 빼주게 되면 127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지수 표현에서 x-127이 1이 되게 x-127이 1이 되는 x는 x는 128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128에 해당되는 이진수가 들어가게 표현을 해줍니다. 128에 대한 이진수가 자 저렇게 저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거고 100.25는 이제 마이너스 1에 0승 2에 6승 해주면 이제 1.56640625가 될 거예요. 여기서 1점을 빼고 0.56640625를 이 진수로 고쳐서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6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갈 건 10진수 6에 대한 이진수가 아니라 x-127이 6이 되는 그래서 x는 127 더하기 6이니까 133이 되는 133에 대한 이진수 표현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0승이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지수 표현은 x-127로 가수 표현은 1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숫자를 이진 표현으로 그래서 0.56624 이렇게 돼 있는 것은 56640625는 2에 마이너스 1승 더하기 002에 마이너스 4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8승 이렇게 세 개를 해주면 이렇게 세 개를 해주면 이게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로는 0.56640625인데 얘를 이진수로 표현해주면 0.100100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0점을 빼고 100100001을 여기다 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이 가수 부분에서 1001001001 나머지는 0으로 다 채워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32비트 실수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면 2.5 같은 경우 2 곱하기 1.25가 되고 그래서 얘는 양수죠.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몇 승이냐 라고 했을 때 0승이 되는 거고 비트는 그 다음에 2에 1승이니까 1승은 x-127이 1이 돼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x는 12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5는 1 더하기 0.25인데 1은 공통이니까 이걸 빼주고 0.25에 대한 것만 이진수로 계산해주면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승이 그래서 128을 8비트로 표현할 때 100 0000 00 이 되고 2에 마이너스 2를 비트로 표현하면 0.010 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를 32비트 전체 실수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이제 부호 비트 하나 하고 맨 첫 번째 나와있는 부호 비트하고 여기 지금 부호죠. 여기 부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에 0승 이 0값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8개의 비트 수가 여기 128 1 더하기 127에서 여기 128에 대한 걸 비트로 표현했더니 100 100 0000 이 되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에 마이너스 2승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를 제가 계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승 자리 마이너스 2승 자리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이진수로 표현한 실수입니다. 자 실수 실수 2.5를 이진수로 자 특히 32비트를 사용해서 이 비트를 increíven 실수 내용 비트 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이렇게 해서 총 32개의 비트가 되는 거죠 자 얘를 32비트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이게 0100000000 이었으니까 0100000000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부어 비트 여기가 지수 비트 나머지가 가수 비트인데 실수 표현을 할 때는 그냥 16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6진수 표현할 때는 4개씩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좀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4개 나눠가지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000000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PLC든 컴퓨터든 실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얘를 16진수로 표시하는 게 2진수로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노트에 쓴다거나 어디 보고서에 쓴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2진수로 총 32개의 비트를 0과 1로 되어 있는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쓰는 사람도 이게 지금 몇 개인지 세다 보면 이게 몇 개인지 세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4개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면은 4020 0000 그래서 총 16진수 여기 4개 4개 해서 총 8개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각각 4개의 비트씩 구성되어 있으니까 32개 비트짜리 32 비트짜리 실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100.25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했는데 2에 마이너스 2승으로 딱 바로 계산이 되니까 100.25 한번 해보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써가지고 좀 간단하게 엑셀 차트처럼 만들어서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 링크를 찾아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요 그래서 저 링크 찾아가서 보는 방법은 이제 볼까요 저 링크를 찾아가서 보는 방법은 자 여기 여러분들이 얘를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3 K P L L W Y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만들어 놓은 표가 지금 나올 거예요 내가 변환하고 싶은 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00.25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에 대한 변환 결과 가수 부분이 얼만지 지수 부분이 얼만지 6인데 얘는 133-127 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변환 결과 부호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환했을 때 32bit 실수로 어떻게 나오는지 까지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 과정들 혹시 궁금하시면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숫자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한번 100.25 했으니까 이번에는 1000.15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에 관련된 가수부 지수부 구 변환 결과 얼마가 되는 거 그래서 소수점이와 이진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가수부 변환하는 이 내용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수부 변환해서 여기 소수점 이하 이진수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죠 보니까 1100 1100 1100 1100 1100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1100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숫자였는데 여기서부터 1100 1100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얘는 아무리 이제 자릿수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변환을 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변환이 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표시를 했습니다 32비트로 변환할 때 여기까지 얘는 1000.15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근사한 유사한 값으로만 만들어지는 그 숫자가 됩니다 우선 100.25는 2의 6승에 1.566 40.625 가 되는 거고 얘는 부어비트는 양수가 될 거고요 부어비트는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은 이게 6승이니까 133-127이 되는 거죠 X-127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13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33을 8개 밑으로 표현할 때 100.0.0.0.1.0.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비트들이고요 마지막 가수 부분은 1.566이니까 0.566 1을 뺀 0.566에 대한 값을 이 진수로 표현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1승 0.5 2의 마이너스 4승 2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더해주면 0.25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4승 네 번째 자리 마이너스 8승 여덟 번째 자리에 1이 들어가면 이렇게 얘가 이제 0.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제 32 밑에 실수로 표현을 해주면 부호부 플러스니까 0 그 다음에 지수부는 1.500.0.101 advantages 1.500.0.101 반 switched into the 마지막으로 가스 부부는 1.0001.000.000 이렇게 되는거죠. 쭉 다 모았을 때 이런식으로 표현되니까 H42C880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이번에는 좀 거꾸로 해볼게요. 32비트를 실수로 표현된 수가 다음과 같다면 다음과 같다면 이 값을 십진수로 변환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첫 번째 거는 부호 비트고 그 다음에 8개 비트를 찾아서 이게 8개 비트가 지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지수 부분이 1이면 x-127이 1이 되는 그 x가 여기에 저장되는 거라고 그랬죠. 참고해서 이게 얼마를 가리키는지 찾아볼 수 있을 거고 나머지 것들 쭉 찾아서 여기는 1.xx라고 되어 있는 0.얼마 그 부분에 대한 값이 여기 가수 부분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쭉 찾아가지고 십진수 표현할 때 변환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